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바울의 사도권과 또 교회 사역을 비방하고 공격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다시 편지를 보내서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교회와 바울의 사역을 무너뜨리고 또 모함하고 공격하는 이 세력들은 끊임없이 바울의 육신적인 약점 그리고 거짓된 내용을 가지고 바울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화, 인터넷, 영상통화, 줌 이런 비대면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이야 영상통화하고 뭘 하면 해명할 수 있고 뭘 이렇게 잡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편지를 써서 각 교회와 현장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14권의 서신서였습니다 이 14권의 서신서는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갈등하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굉장한 힘과 방향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망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우리가 분명히 창세기 3장에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싸우지 아니한다는 것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의지하고 사용하는 싸움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당장 급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경험, 실력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주로 싸웁니다 주로 육신의 무기라는 것은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방법, 경험, 노하우 이게 세상에서는 또 사람들에게는 통할 수 있는 것 같고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사단과 흑암에게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승리가 무엇일까요? 보통 이긴다 생각하면 뭔가 더 높아지고 뭔가 군림하는 것을 우리는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무너뜨리는 이란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왜 바울은 자꾸만 무너뜨린다는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것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전부 달한 사실을 깨닫고 붙잡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 절대계획은 디모데든스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빌리포스 2장 9절에서 11절에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것 그게 결국은 2, 3, 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합니다 우리는 두 주간의 성교대회와 또 성교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교의 열망과 열정을 보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하여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강단이 4경연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땅 끝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의 대열에 서서 언약적 도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안에 있는 복음 아닌 모든 잘못된 망대 육신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너뜨려야 할 사탄의 망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결국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여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일으켰고 창세기 6장의 메피림 시대를 만들었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최고의 망대가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창세기 3장 모든 것의 중심에는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상과 사상을 얘기하고 그럴듯한 얘기를 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본심은 그거 아니에요 본심은 뭡니까? 납니다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납니다 하나님이 앉아 있으랄 그 영광의 자리에 결국은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죠 이 선악관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나의 것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이래요 내 것을 조금이라도 뺏기게 되면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복음 그리스도 다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나의 성공 이 속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노예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속국되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포로되어 있는 거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무속과 점술과 우상 우리가 뭐 점치로 안 가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귀신 문화입니다 작년에 할로윈데이 보세요 이미 귀신 문화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왔습니다 드라마 영화 보십시오 이제 귀신 자연스럽습니다 심지어 무속 무당이 칼 들고 칼 위에 춤추는 그 내용까지 자세하게 드라마의 상세하게 굳이 그 내용 안 나와도 되는데 그 내용까지 다 담아줍니다 그 결과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같은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아직까지 이 사탄의 망대가 남아서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각인된 대로 말하고 각인된 대로 행동합니다 본인도 몰라요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를 준지도 모릅니다 본인은 본인은 몰라요 정작 근데 그게 뭐죠? 이미 본인에게 각인된 겁니다 각인된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뿌리 내린 대로 응답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체질된 상태가 결국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하게 돼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문제 사건 터지면 평상시에는 깨끗한 물처럼 보였는데 저 밑바닥에서부터 숨겨져 있었던 감춰져 있었던 창세기 3장의 찌꺼기 과거의 상처 실패 연약함들이 치고 올라와서 그 사람의 모든 삶과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붙잡은 진짜 무기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이 사탄의 열두 가지 망대 흑암과 재앙과 저주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 뿐이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필요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앞서 있는 모든 사탄의 견고한 망대 견고한 진들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견고한 망대입니다 영적 싸움의 결과는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세워질 것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결과입니다 내 안에 사탄의 망대 열두 가지 망대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나면 그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영적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망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안에 근본의 망대를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가 누굽니까 창조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최고의 망대를 우리 속에 심어주셨습니다 감히 피존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의 생기 생기란 말은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코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생기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에는 에덴의 영원한 생명 생명의 강의 근원이 흘러나오는 그 에덴 선악가 나무와 생명 나무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 안에 이러한 영원한 망대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이 망대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망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주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가는 아람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의 피가 철철 흐르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내피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망대를 세우는 방주운동에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예 베드로에게 영원한 반석 같은 망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통해서 성삼이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는요 성삼이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도록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제 숫자를 가지고 393이라는 내용이 전달해 준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안에 이 능력과 힘을 누리는 오직의 막내를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하루에 세 번 정식이도 하러 매일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안전병이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도 베드로는 이 안전병이 매일 세 번씩 받던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세 번 정식이도 하러 성전에 가니까 어제도 받고 지난주에도 받고 지난달에도 본 사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전병이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에 베드로의 눈에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 겁니다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한 번 일으켜 별로고 오늘 내가 가서 한 번 그 안전병이 내가 한 번 일으켜 보자 그렇게 해서 간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갔다라면 베드로는 큰 부끄러움을 당했을 겁니다 매일 베드로는 성사미 하나님과 보자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우는 제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운 것이 과연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베드로의 수준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과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한계와 어떤 넘사벽의 문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큰 산이 놓여져 있습니까?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만물이 무릎 꿇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만앙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고백하고 부르지짓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138의 망대요 그게 바로 393의 망대요 그게 바로 사문울의 망대입니다 오늘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지역과 현장에 있는 모든 사단과 흑암과 재앙과 저주의 견고한 진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님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 오직의 망대를 굳건히 세우는 그런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